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3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3월 31일 수요일 마감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좀 아쉬운 흐름이다. 장 초반에 미국시장 제법 흔들렸음에도 강세 보이길래 와 드디어 치고 가려는가 보다 했는데 장중에 미국시장 흔들흔들하고 중국이 약세 아시아권이 대체적으로 약세 흐름으로 가니 수급도 장 초반에 외국인 매수세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매도를 확 돌아서면서 기관외국인 쌍끄리 매도 현선물 전부 매도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좀 아쉽다. 오늘 강하게 위로 딱 치고 갔어야 참 양호한 상황인데 더더군다나 오늘은 3월 말일이니까 분기 윈도 드레싱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한 상황이었거든요. 시상 상황이 조금만 받쳐졌으면 웬만한 상황이었으면 위로 갔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상당히 아쉽다라는 말씀부터 먼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선물 보자면요. 다우선물은 0.11% 하락, 나스닥선물은 보압입니다. 좀 끌어 땡기네요. 자 다우는 강한 상승 신고가 이후에 적당하니 순고력이 양상이니까 별로 걱정할 거 없고요. 나스닥이 빨리 좀 강하게 상승으로 마감되어서 추세 다시 복귀되어야 됩니다. 나스닥도 복귀만 한다면요. 전고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목표치가 눈에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는지 여부 잘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특징이라면요. 큰 전광판 보고 말씀드리는 게 좀 빠르겠죠. 전일 조금 반짝 올라갔던 전기전자, 자동차, 자동차 부품, 2차전지 다시 오늘 조정받는 그런 상황이고요. 철강, 조선, 건설은 조금 그만그만 합니다만 아주 빨리 순환매 다시 들어오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주도주는 역시 철강, 조선, 건설이다. 그리고 은행권도 주도주 정도는 아니라도 상당히 추세가 살아있는 그런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현대, 그러니까 한국조선해양은 너무 고점 부위에 지금 단기적으로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눌려줄 때까지 기다려 보겠다. 차익실현 이후에 좀처럼 지금 조정을 크게 받지 않고 있습니다. 덜렁 따라가면 잘못하면 밑으로 조정받을 때 사자마자 물릴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정받을 때까지 전고점 인근까지 12만4천원 여기 까지 좀 조정받으면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와 반면에 현대제철은 그냥 사버렸습니다. 다시 사버렸어요. 조정을 조정답게 받지 않고 있습니다. 좋은거죠. 3일 연속으로 스트레이트로 강하게 상승했고 전고점 인근에서 주춤거리는 것은 당연. 그런데 5일선 이탈도 하지 않고 앞전 양봉 여기도 훼손하지 않습니다. 기관에 싹쓸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쳐지면 여기 전고점 떠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해주면 별 무리 없는 상황에서 과감하게 매수해 들어갔습니다. 이게 가는 놈이 더 가거든요. 내일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주도주는 철강 조선 건설이기 때문에 여기 위에 5만2천원권까지 단기 목표도 잡고 한 번 더 배팅 셀트리온 삼행제는 장중에 플러스권도 유지했으나 시장이 무너지니까요. 같이 좀 무너지는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만 그나마 양호해요. 그나마 양호합니다. 강하게 반등 이평선들 저항 다 무시하고 반등하고 조정받는데 60일에 딱 지지를 받고 있죠. 5일 밑으로 쳐줘도 120일, 20일 다 올라옵니다. 양호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규로 매수하기엔 부담스러워요. 밑에서 잘 매수한 분은 적당하니 홀딩해도 상관없고요. 좀 발빠르기 가능하다 싶으면 일단 차익실현하고 조금 조정받으면 그 물량 다시 사넣는 전략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매수하자마자 상승했고요. 8% 수익당 내고 여기 목표치 14만원권 이상의 목표치 14만원에서 여기 14만원 목표치인데 14만원 2천원 넘어갔죠. 차익실현 해버렸습니다. 그 차익실현 한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께 인증은 여기에 나와있으니까요. 팀케이스 수익공개에 보시면 있습니다. 며칠 안 걸려가지고 8% 먹어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현대제철 10% 인근 먹었는데요. 포스코 8% 2,140만원 여기에는 또 있습니다. 한국조선행 15% 인근의 수익. 와우 같은 분이거든요. 대박. 챙겨 먹었던 현대제철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짧게 짧게 끊어나가는 플레이도 가능하다면요. 그냥 며칠 안에 8% 먹어내고 다시 들어가면 그것이 잘하는 거거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매도 위에 올라갔습니까? 내려왔네. 올라갔냐고요. 내려왔네. 요 맨. 그지? 요. 내려오면 또 싸놓으면 돼요. 여기 여기 인근으로 오면. 그거 내 몸에 내 것으로 딱 장착하는 순간. 첫 특급 트레이드가 나중에 되는 발판이 되는 겁니다. 자 레기. 레기가 있을 때 아까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강하게 올라왔는 반면에 셀트리온 제약위가 별로 광고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살짝살짝 사들어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반등 빵 넣으면 또 수익입니다. 반등 빵 넣으면 또 수익이라고요.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께 아침에 셀트리온 제약과 현대차 한번 매수해 들어가보자. 자 장중 프로스톡은 유지하지 못하고 막판에 좀 밀렸습니다만. 설마 아니 시장이 괜찮으면요. 석 달째 조정받고 있었는데 이제 반등 한번 해보겠다고 시동을 걸고 있는 시동을 걸고 있는 판국인데 120일 깨고 더 빠진다? 그거 상상하기 좀 쉽지 않습니다. 적어도 한번 왔다갔다 하다가 무너지도 무너집니다. 만약에 무너져도 시장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으니까 3개월 이상 3개월 정도 조정받았던 자동차 그리고 바이오 반등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반등을 강하게 하고 조정 가볍게 받고 다시 올라타는 추세 전환 되기까지에는 좀 왔다갔다 하면서 박스권 이룰 가능성이 있어요.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너무 강하게 치고 왔으니까 베리 굿입니다. 베리 굿이에요. 밑으로 쳐지지만 않으면 셀트리온 아까 추가로 좀 말씀드리자면 양호입니다. 셀트리온은 현재 가장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될 만한 것 통신주도 이제 슬슬 슬슬 반등하기 시작합니다. 통신주가 최근에 SK텔레콤이 통신주기 때문에 강하게 간다기보다 SK의 중간지주사 역할을 할 것이다 라면서 지금 쌍거리가 최근에도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외국인 매수세가 진짜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한 이슈 때문에 전일 SK 지주에서 SK도 상당히 강세를 보였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지주사 SK 전일도 강세보였고 최근에 강세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SK텔레콤 중장기로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도 여기 인근에서 말씀도 많이 드렸습니다. 적당하니 박스꾼이 이러다 빵 지우갑니다. 추가도 상승도 가능해 보입니다. LG유플러스도 이제 하락한 추세 돌려낸 상황이고 KT가 더 강하게 가고 있습니다. KT 추세 좋게 가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에 쌍거리 많이 들어옵니다. 통신주가 나도 좀 가자 라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금융주들도 양호하다고 그랬죠. 금융주 와우 강하게 갑니다.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 이거를 주도주라고 이야기해도 되겠네요. 그죠? 근데 이제 제 선입견이 좀 있어요. 금융주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릴 때 철강조선건설 금융이 주도주다 한 번 더 그렇게 확실하게 명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게다가 보험주들도 조금 들썩들썩 하거든요. 삼성화제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던 가격보다는 위에 있습니다. 좀 강하게 올라가야 되는데 뭐 좀 무거운 종목이라서 그런지 그렇게 탄력있게 상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외국계 매수 계속 지속되고 있으니까 뭐 충분히 상승 추가로 어느정도 더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요. 먼저 DB손해보험이 먼저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외국계 매수가 좀 들어와요. DB손해보험 삼성화제 이정도는 관심있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강세 보였던 종목 중에 하나 하츠 그죠? 하츠인지 하츠인지 이거는 발음을 못 봤기 때문에 그냥 하츠를 하겠습니다. 그죠? 아 주방 주방용 그죠? 레인지 내지는 후드 환풍 이런 부분 지급하는데요. 최근에 가정내 인테리어 다시한번 하는게 리모델링 하는게 또 하나의 추세이니까요. 최근에 또 강하게 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약세 종목에 보면요. SK바이오사이언스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제 사무실에 온 분이 계셨는데요. 3일째 되는 날 3일만에 17% 빠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구요. 여기서 더 먹을 거 있다고. 그죠? 그 17% 마이너스였는데 이제 몇 프로입니까? 33% 마이너스입니다. 33% 마이너스에요. 이것은 뭔가 하면요. 욕심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욕심에 대한 대가. 따상에다가 한 번 더 치우고 와가지고 여기 고점이 몇 퍼센트입니까? 12%까지 올라갔는데 여기 인근에서 덥석 잡는다는 것은요. 상가 한 번 혹시 더 갈까 싶어서. 그죠? 사자마자 십 몇 퍼센트 한 번 먹어보겠다고 딱 들어갔는데 반대는 뭐도 있다? 사자마자 2주도 안 돼서 30% 마이너스 나는 것도 있다고요. 이런 거 잘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죠? 무조건 따상치고 올라가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며칠 만에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보름 만에 30% 빠질 수도 있다니까요. 급등한 종목 고점에서 따라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68% 비중을 갖고 있는 SK케미칼도 힘없이 그냥 꼬꾸라지고 있습니다. 그죠? 길게 나와보면요. 답이 나와요. 얼마였다? 5만원 하던 게 46만원 갔습니다. 이거 너무 많이 갔거든요. 아예 말을 안 해. 말을 죄송합니다. SK케미칼 말이나 하던가요? 요 렉이 형이 SK케미칼 언급이나 하더니 장첸 스타일러 범죄도시의 장첸 스타일러 이거 언급이나 하더니 4만원짜리가 46만원 가는데 뭐 어쩌서 하는 겁니까? 그죠? 꼭대기에서 물려서 중장기하면 되지 않은 분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죠? 꼭대기에 많이 오른 것만큼 위험한 거 없습니다. 많이 오른 것만큼 위험한 거 없다고요. 자 그러면 야 뭐 그런 거 이야기하지 말고 딴 거는 그런 거 없냐? 있다고요. 삼성전자 삼성전자 9만원 넘어서 덜렁 샀으면요. 석 달 동안 지금 10% 이상 손실입니다. 최측근 중에 한 명이 9만 3천원 사는 사람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뭐 합니까? 그것도 언제 팔았다가 6만원에 팔고 시컷기다리다가 9만 3천원 사서 3천원 올라간 거 보고 그 다음부터 박살 나고 있습니다. 물론 진짜 올해 중장기하면 뭐 본전 못 가겠느냐만 그죠? 아니 본전 가는데 6개월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어떻게 알아요? 이게 완전 꼭대기일치 그죠? 그 동안에 그러면 기해 비용은요. 그죠? 거꾸로 한 겁니다. 사야 될 자리에서 적어도 6만원이면 살 수 있거든요 사야 될 자리에서 팔고 왜? 좀 올라갔으니까 낼름 팔아요 꼭대기 중에 꼭대기 와 그동안 계속 고민하고 있거든 어떻게? 야 괜히 팔았나? 괜히 팔았나? 아 진짜 괜히 팔았나? 아 진짜 못 참겠다 이거 뭐야 진짜 못 참겠다 10만원 넘어간다 그러고 하니까 뭐 삼성전자 정도 사놓으면 되겠지 9만 3천에 더 사는 거 아닙니까? 당일날 3천원 올라가는 때 내가 이해했겠지만 그 다음으로 날부터 빠지는 거거든요 이런 행태 여러분들 반드시 잘 기억해 놨다가 오히려 반대로 해야 됩니다 윗골이 신나게 다는 여긴 오히려 매도포인트입니다 여기 이제 추세 전환하면서 돌아서는 21인 것은 매수포인트 그것마저 기준이 안 세워져 있다면요 상당히 갈 길이 먼 거죠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비트코인 우리 호중선수가 형이 어떤 이야기 해줄까? 상당히 기대하고 있을 만한 비트코인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이 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가능한 한 기억해서 마감방송 할 때는요 비트코인 시향도 같이 하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그렇죠? 비트코인이 요즘엔 또 대세니까요 꼭 매매하지 않더라도 상당히 시장에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 상황이니까 닥터케이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5천만원권과 6천 5백만원권이니까 그러면 1,500만원이죠 여기를 돌파하는 순간 1,500만원 더하면 8천만원 갈 수 있다 그리고 빠지기보다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현재까지 유효하고 있습니다 7천만원 찍고 있어요 8천만원을 향해서 고고싱하는 것 같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상당히 강세 무너지지 않고 미국의 유수 은행에서도 펀드를 조성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판국에 아무리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라든지 등등의 인사들이 이거 제롬 파울이라든지 가치가 그런 가치가 없다 이렇게 한들 대세는 못 막아요 여기 상승만큼 올라간다면 8천만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 여기 좀 안 맞아요 여기 정도 해야 맞겠네요 지금 현재 전고점 인근에서 돌파 시도 나오고 있으니까 추가 상승 빵 하면 8천만원으로 간다 일단 그렇게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비트코인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궁금한 종목 있으면 올려주십시오 종목 상담도 가능하니까요 가볍게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시장이 조금 더 강하게 가려면요 외국인 기관이 쌍거리 매수세가 들어와야 되고요 여기를 빵 뚫으면서 가려면요 아무리 철강 조선 건설이 힘을 내서 간다 하더라도 뭐가 뒷받침 되어줘야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시총 탑에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강하게 가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자 LG전자는 최근에 좀 강하게 올라왔다 오늘 60일 인근에서 강하게 밀리죠 이거 뭐다? 넥라인입니다 추세 무너지는 넥라인은 강력한 정황이거든요 지금 단기적으로 좀 큰 폭으로 밀리다가 돌아서서서 그렇지 아직까지 LG전자는 아직까지 완전 상승 추세에 전환이 안 된 겁니다 여기 16만원 16만원 건대를 돌파를 강하게 하고 눌려주고 다시 이렇게 올라타야 상승 전환한 것이지 아직까지는 마그나 그죠? 제휴하고 있는 마그나에서 애플카 만들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때문에 강하게 리반도 나왔을 뿐이지 장암권에서 그대로 처박는 모습입니다 호루게를 하나요? 장암권에서 그대로 처박고 있어요 자 이러한 부분은 추세를 추세를 안다면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구간입니다 자 여기로 되돌아가 보도록 하죠 여기 고점과 여기 고점 평소에 이야기하는 거 다르지 않아요? 꼬리는 절반은 나눈다 했습니다 여기 고점과 여기 고점이 나오니까 하락 추세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진행해요 진행하는데 한 번 더 올라가는데 또 튕겨 내려가죠? 자 한 번 더 와우 반등했는데 어떻게 된다? 튕겨 내려가요 또 반등했는데 어떻게 된다? 또 튕겨 내려가요 이게 추세의 무서움입니다 추세의 무서움 그죠? 그러면 여기를 강하게 돌파하기 전에는 아직까지 완전 안심하기 힘들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LG전자 추세의 위력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은 매스포인트 같은데 어떠냐?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삼성생명 기관외국인 수급도 뭐 최근엔 좀 들어오고 있고 딱 매스포인트로 하기에는 조금 많이 올라온 측면이 있죠 그죠? 자 위로 이렇게 이렇게 꺼보면 어디에 저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라가봤자 조금 올라가면 예상되어 있어 저항이 그죠? 크게 먹을 거 있나요? 그죠? 크게 먹을 거 없어요 그래서 안하는 겁니다 그러나 추세가 이렇게 무너졌는데 의외로 강하게 돌파해냈죠 다시 무너지는 듯 했으나 다시 올라탑니다 이거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와 관련이 있으니까 삼성생명 본연의 가치 때문에 이렇게 되진 않는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괜히 괜히 지분법이라든지 이런 쪽에 휘말려가지고 하기 싫기 때문에 삼성생명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아요 닥터K의 기준은 뭔가 구설 수 있는 걸 안합니다 제 입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하자는 소리 최근에 못들어봤을 겁니다 지하물이 올라가고 어쩌고저쩌고 해도 저는 안합니다 왜 분식점 차렸던 회사잖아 분식점 그죠 지하물이 좋게 올라가도 분식점 차렸던 회사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나 안해요 안합니다 이 종목을 끝내주게 먹었던 기록이 있어요 무료방 시절에 삼천만원 풀 베팅해 그죠 약에서 엄청난 수익을 거뒀던 기억인 종목입니다 그죠 여기서 사 그죠 여기 55만원 간다 딱 그랬습니다 왜 여기가 얼만가면 36만원에 38만원 잠깐만 좀 오래되어가지고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자 목표치가 여기가 10 2만원권이죠 12만원 12만원 자 그러면 여기 아까보다 좀 더 정확하게 하면 여기 찍었죠 여기 이렇게 찍었죠 올라가면 얼마 올라간다 12만원 12만원 딱 다음에 얼마다 55만원입니다 55만원 가니까 질러 풀 베팅해 해서 43만원에서 55만원 갔습니다 11만원 정도 이상 올라갔죠 20% 넘게 먹었습니다 3000만원으로 20% 넘게 먹었어요 29살짜리 그죠 두 명이 그죠 하하 가는지 안가는지 봐야 빵 55만원 딱 가가 내려온다 암닷트 케이야 와우 그쵸 55만원 간다는데 55만원 6천원 딱 찍고 내려옵니다 와우 이런 척도 있습니다만 별로 안좋아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안합니다 이때는 핸 이유가 있어요 그때는 왜 여기에 딱 가면요 기관외국인이 완전 쓸어 담으면서 여기 저항을 그냥 뚫고 올라갑니다 여기 저항을 여기 저항을요 스트레트로 올라가는데 기관외국인이 싹쓸이한다고 오케이 이거 안죽어 그때도 구설수 있었는데 이거 당분간 안죽을 모양이다 사 그랬습니다 그리고 55만원에 딱 팔고 나옵니다 그죠 55만원에 딱 팔고 나온다구요 그러면 그거 궁금하면요 궁금하면요 방송 돌려봐요 여기 인근 2018년 8월 8월 후반대 2018년 8월 후반대와 2018년 9월 28일 인근에 가봐요 팔아 이러면서 I'm Dr. K야 55만원 간대 했어 이게 하는지 안하는지 가보면 있어요 가보면 있습니다 방송에서 한번쯤 이름 들어봤을 그레이트 리틀 보이가 그 사람입니다 그레이트 리틀 보이가 샘 셀티룸 삼행재만 잘 처리하고 팀으로 합류할게요 하더라도 샘까고 안오네 상관없습니다 혼자 해도 할만한 모양이지 상관없어요 그죠 그 선수가 무료방일 때 딱 한 종목 손절하고 나머지 전부 승입니다 나머지 전부 승 그죠 3천만원 풀 베팅 때린 그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20% 넘게 먹구요 뭐 허다합니다 한 번 딱 깨졌어요 한 번 그 많은 횟수 중에 한 번 자 그런 종목인데도 삼성 바이오 안합니다 안해요 구슬 수 있는 거 싫어합니다 자 그래서 2차전지 좀 반등 하나 싶었습니다만 이게 뭐다 장에 완전 봉착하고 있기 때문에 LG화학도 강하게 가기 힘들겁니다 아마 올라가도 계속 저항이 있거든요 그나마 그나마 삼성 SDI가 좀 어떨까 싶지만 좀 더 다져야 된다 지금은 2차전지를 접근할 때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더 다지고 시간이 한두 달 좀 지나가면서 여러가지 썰에 대한 그렇지 않다 예를 들면 포스바겐이라든지 테슬라라든지 현대차라든지 자체에 자동차 메이커들이 자체에 개발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는데 자 탑3 보다는 오히려 그죠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 관련 회사들이 양호하거든요 누가 만들든 간에 부품은 필요하잖아요 그죠 부품이라니까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소재 그죠 포스케미칼 손절한 가격 여기 손절 따기 했는데 그죠 여기 빠질 때 올라옵니다 대체적으로 닥터케이가 선전한 종목은요 시간이 조금만 지나가면 원위치 와있는 경우 훨씬 많아요 그럼 가만 들고 있지 빠지면 어떡합니까 그죠 그리고 던지고 다른 더 타이트한 종목으로 옮겨 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중장기로 한번 내기하면 지고 싶은 생각 1도 없습니다 단타도 마찬가지고요 단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포스케미칼 SKC 이런 것도 많이 거래했던 거거든요 오히려 소재단이 오히려 더 나은 것 같다 2차전지는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봐 LNF도 대부분 반등하긴 해 그죠 탑3 애들보다는 부품단 애들이 좀 더 나을 수 있다 라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폐기물 아까 언급을 가볍게만 한 것 같은데 폐기물 폐기물 관심 있게 파야 돼 지금 늦었습니다 오늘 강하게 올라가죠 은근 은근히 숨어있는 보석이 폐기물입니다 폐기물 왜 앞으로 환경에 대한 규제가 강해졌으면 강해졌지 그죠 환경에 대한 규제가 느슨해질 니가 만무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 쓰레기 대충 길가리 버려요 봉투는 무슨 봉투 그죠 아 웬만한 그냥 길가리 버려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냐고요 온갖 규제가 더 심해졌지 심해졌지 그죠 약해지지 않거든요 폐기물 관련 종목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상민님은 반갑습니다 뭔가 궁금한 게 있어서 인사하셨을 것 같으니까 궁금한 거 빨리 남겨봐요 그죠 맥 끊기지 않게 잘 연결해 갈 수 있도록 빨리 빨리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해요 자 그렇다면 강하게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종목들을 뒤늦게 고점에서 따라잡지 말고요 눌릴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뭐 어떻게 한국조선해양 같은 것도 우리는 잘 챙겨 먹었습니다만 눌릴 때까지 기다려요 20일 인근까지 그죠 자 오늘 명명한다고 그랬는데요 20일 노다지 기법이라고 명명한다고 그랬습니다 20일 인근에 오면 그냥 사요 그래 적당히 올라가고 올 수는 이틀한다 싶으면 챙기고요 다시 20일 오면 또 사요 그것만 무한 방법에 대여 노다지입니다 노다지라고요 그리고 경상도 사투리로 노다지 매매한다고 노다지입니다 그죠 노다지 매매한다고 노다지입니다 여기서 사서 적당히 끊어 먹고 적당히 끊어 먹었거든요 다시 여기 인근에 오면 사란 말이죠 그죠 그죠 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사서 여기서 끊어 먹고 다시 사서 적당히 끊어 먹고 그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빅히트도 사놓을 수 있는 구간이었습니다 여기 보고 있었는데 돈이 없어요 너무 많이 사가지고요 이런데 다 구간입니다 이런데 다 구간이에요 다 그죠 틀렸어요 20일하고 딱 붙었네 우상향이네 그죠 SK텔레콤 같은 것도 중장기로 가능하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죠 이러면 괜찮지 호중이 20일 노다지 기법 자 20일하고 떨어졌어요 붙었어요 단기 급등해가 좀 떨어졌어 그러면 부담감 있어요 물론 이렇게 빵 치고 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조정받을 수 있으니까 조금 기다리자 이거지 여기 동그라미 권역 올 때까지 셀트리온도 이렇게 딱 노렸습니다 아무래 포화스픽도 여기 눌려주기만 해 여기 여기 그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더 강력한 애들 그죠 비덴트 단타 4분 성공했습니다 여기 또 들어갔는데 그죠 돈이 없어가지고 공부할 겸 들어가라 해가지고 몇십만원 지 산 것밖에 없기 때문에 수익 인정 안 했습니다만 그죠 몇만원 수익 인정하기에 좀 부끄러워서 안 했는데 퍼펙트입니다 퍼펙트 포인트가 여기 사고 정고점에서 적당히 팔고 내려오면 또 사고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한국 맥널티 미드님은 현대위아는 손절 맺습니다 며칠전에 한국 맥널티 단가 있으면 단가 당겨보십시오 현대위아 손절해버리고 현대차로 갈아탔습니다 그날 말고 강하게 올라갔고 고점 부위에서 음봉으로 이렇게 크게 밀리면 들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내일 추가 하락이 훨씬 확률이 높아요 내일 추가 하락이 훨씬 확률이 높습니다 오늘 가지고 계셨다면 차익실현 1부 했어야 된다 1부가 아니라 거의 다 던져도 무방합니다 6% 가던게 마이너스 5%까지 갔다가 그냥 마이너스 0.9 아닙니까 왔다갔다 진폭이 12% 입니다 하루에 진폭이 그죠 혹시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하면 사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사고 싶어서 이야기하시는거에요 밑으로 꼬꼬라지면 어떻게 할까요 그죠 어떻게 될까요 꼬꼬라지면 올라갈 확률도 있습니다만 내려갈 확률이 훨씬 높다 이런거 건드리지 마시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렸다 얼마에 샀기를 물렸습니까 오늘 아침에 샀어요 저기 꼭대기에서 안되지 얼마를 먹겠다고 그죠 상가가고 난 다음에 갭상승으로 몇% 떴습니까 갭상승으로 6.7% 가까이 떴네요 그죠 6% 가까이 떴네요 더 갈까 싶어서 그러면 더 갈까 싶어 들어간거 좋다 이겁니다 더 못가죠 던져야죠 11,400원 더 갈까 싶어서 더 갈까 싶어 들어간거 좋다 이겁니다 더 못가죠 던져야죠 11,400원 더 갈 것 같아서 들어갔다가 칩시다 푹 빠지니까 살 자리도 아니에요 갔다가 푹 빠지면 살 자리도 아닙니다 여기 정도 샀으면 11,000원권에 샀으면 푹 빠지다가 들어 올리니까 혹시 더 갈까 싶어 들어갔다면 뭐 나무라지지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또 밀리죠 저같은 손절입니다 저같은 손절이에요 죄수 없으면요 그대로 꼬꾸라집니다 그대로 사자마자 박살나여 잘못하면 이런거 따라다니지 마십시오 초특급 트레이드 아니곤 안 돼요 초특급 트레이드 아니면 안 된다구요 내가 초특급 트레이드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십시오 어떻게 된다구요 이렇게 된다구요 이렇게 사자마자 2주도 안되가 30% 깨진다구요 30% 그죠 SK바이오사이언스 혹시나 또 상한가 갈까 싶어가지고 딱 샀는데 사자마자 3일 만에 마이너스 17% 더 빠져가지고 마이너스 30 몇 프로입니다 36%인가 그래요 그죠 너무 고점에 있는거 이런거 따라다니시면 안 돼요 자 진심에 우러난 조언이니까 꼭 같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왜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못하면 이렇게 2주도 안되서 소중한 자산이 30% 날아간다구요 그죠 더 빨리 날아갈 수 있습니다 한국 맥넬티는요 내용도 몰라요 전 모릅니다만 재수 없으면요 더 빨리 30% 마이너스 날 수도 있다구요 운 좋게 내일 더 강하게 갈 수도 있습니다 왜 개별주니까 지 마음대로 움직이는 개별주니까 아무도 몰라요 솔직히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 핸들링하는 애들밖에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올라갈지 내려갈지 그런데 올라갈 폼은 아니에요 현재 올라갈 폼은 아닙니다 그런데 가지고 계시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요 내일 밑으로 밀려서 시작하면 밑으로 밀려서 시작하면 더 빠질 확률 훨씬 높습니다 내일 무조건 올라타야 돼 무조건 그죠 막판에 여기 딱 올려놨잖아요 은봉이 너무 커요 안 돼요 이거 잘 가려면요 여기서 그냥 쭉쭉쭉쭉쭉 양봉 더 박아야 돼 이렇게 안 밀리고요 여기서 밀렸으니까 엄봉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죠 여기서 밀렸으니까 엄봉된 거잖아 시작하자마자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끌어 땡겨야 된다구요 그죠 끌어 땡겨야 상가 같잖아 전일 상가였으면 오늘 갭 상승해가지고 6%대 시작했으면 끌어 땡겨야 상가 인근까지 가든지 더 강세 보여야 되는데 그대로 꼬꾸라진다는 건 힘없다 아이고야 힘없다 더 갈라니까 힘없다 왜 힘없다 던지는 애들 나온다 이거지 한 번 더 딱 치우고 가니까 빡빡빡 던진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 양봉은 뭡니까 너무 기초적인 거 이야기합니까 잘 생각해 보시라니까 살려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그죠 살려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여기 시작해가지고 여기 끝까지 강하게 땡겨가지고 상가 가버렸습니다 베리 굿 왜 살려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밀리지도 않고 장때 양봉 올라왔으니까 근데 이거는요 뭐가 많다 팔려는 사람이 많아요 시초가보다 밀려서 마무리된 장때 은봉입니다 죄송합니다 밑고리는 좀 달았습니다만 진폭 12%입니다 누가 많다 매도하려는 애들이 많다 차익실현하려는 애가 왜 여기에서 적당히 잘 산 애는 사자마자 36% 먹었거든 그러니까 토하는 거 빠지는 거 안 토해내고 던진다고요 잘하는 애들은 근데 덥석 잡아줬잖아요 개들을 던지는 거 잡아줬다고요 그죠 여기서 사서 오 예 하고 35,6% 먹은 애들을 내던지게 하는 데다가 받아줬다고요 더 먹을까 싶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에 상황과 같으면 좋겠죠 시간에 상황과 같으면 좋은 거겠죠 하나의 희망은 될 수 있겠네요 한번 봅시다 저도 됐고요 커피 및 의약품 사업 영위 좋은 소식이 있었으니까 올라갔겠죠 근데 모양이 급등입니다 급등 별로 뭐 썩 썩 안정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많이 올라갔던 무조건 좋은 거 아니거든요 많이 올라간 만큼 나중에 많이 내려올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다면 시간에 상황과 면요 내일 아침에 어 안을 제시할게요 시나리오를 무조건 무조건 여기 위로 올라타서 시작하면 양호 그죠 올라가다 올라가다가 여기 밑으로 내려오죠 저는 매도하시기를 권유 드릴게요 여기 위로 올라타서 강하게 가면 양호 올라가다 또 튕겨내러 가죠 별로입니다 갭 상승 시작해 시간 외에 상황과라니까 갭 상승해가 또 은봉으로 이렇게 밀리죠 일부 물량은 축소해 나가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그리고 강하게 밀리면 강하게 밀릴수록 강하게 가기 힘든 상황이니까 적당히 청산 의견입니다 하나 금융지주 4만원 목표 연대위야 왜 손절했을 것 같습니까 여기서 한번 챙겨먹고 다시 들어간거였거든요 깨지잖아요 추세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손절해 버립니다 손절해 버립니다 별로 안 좋습니다 현재 수급도 좀 별로구요 자동차 부품 섹터가 여기 인근에서 올라타면 또 양호해지는 상황이었는데 한번 챙겨먹고 두 번째 더 간게 손실입니다 끊어 버립니다 매도 추가로 더 빠지면 안됩니다 추가로 더 빠지면 곤란합니다 여기 안에서 움직이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8만원 이상 올라가서 8만4천원권 정도로 반등하면 거기서 적당히 매도 그렇지 않고 밑으로 깨지면 7만4천원권 밑으로 더 무너지면 그래도 매도 의견입니다 현대차는 왜 샀는데 현대차는 그래도 120일까지 먼저 좀 밀렸고 반등 조짐 아닙니까 그래서 한 24만원권까지 한번 노려보겠다라고 들어갔는데 자동차가 좀 시원찮긴 시원찮네요 이거는 정석적인 플레이는 아니거든요 3개월 정도 조정 충분히 어느 정도 받았다 싶으니 리바운드 한번 먹으러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그래도 현대차 아닙니까 현대차 베스트 포인트는 어디다 베스트 포인트는 이른데입니다 여기 놓쳤어요 다른 애들 막 날라갔거든요 여기서 사왔다 그랬습니다 이틀만에 33% 딱 먹고 던지고 나오니까 조정 그죠? 다 심해서 사자마자 또 13% 넘게 올라갔거든요 근데 욕심부리다가 욕심부리다가 손절했습니다 욕이 딱 깨질 때 그죠? 13% 먹다가 손절하기 쉽지 않습니다 손절입니다 그 다음에 뭐 잘 갔습니까 그냥 지지부진입니다 자 바람스타님 오셨고 NHN 한국사이버결제 52,600원 이거 종목상담시간 퇴근시간에 종목상담시간이 또 인기가 있네 하나금융주 자 금융주가 괜찮다 그랬고 여기 저항대를 이제 향해서 가는데요 오늘 장대양봉 박은게 아주 좋습니다 그렇다면 단가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장대양봉 거래 조금이라도 더 섰으니까 거래가 좀 더 터졌으면 더 좋은데 여기처럼 이렇게 강하게 갈 때 터졌으면 좋은데 장대양봉 박은게 되게 바람직한 겁니다 볼린지 밴드 상당히 좀 틀어막혔습니다만 한 번 더 치우고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크게 밀리지면 않는다면 34,000원 정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갔다가 조금 추춤하면 일부 차익실현 그리고 또 21인금까지 오면 또 차익실현 했던 거 또 매수 20일 노다지 기법 노다지 기법 지금도 뭐 그 상황이라 해도 무방하죠 20일 타고 쫙 갑니다 양호하니깐요 조금 더 홀딩 가능하다 장대양봉에 거래그래도 조금이라도 서면서 마감됐으니 양호 75,000원 양호하니깐요 낙 persuaded 한국사이버 결제가 52,600원 자 NHN 한국사이버결정이 왜 이렇게 폭락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여기 인근 이후부터 말을 안합니다 그죠? 말하는 거 들어봤어요? NHN 한국사이버결정이 여기 밑으로 꼬꾸라지고 난 다음에 말하는 거 들어봤습니까? 말 안해 왜? 출세가 무너졌거든요 언제 말한다? 여기 이렇게 출세에 딱 살아있을 땐 여기 노다지 이야기한다구요 21기포 노다지 이야기한다고 노다지 그죠? 그런데 딱 무너지죠 왔다 갔다 하면서 벌써 아 힘들어진 거 딱 힘들어졌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적당히 여기 인근 이후부터는 하지 않습니다 빵 무너지고 난 다음부터 끝 무너지니까 어떻게 된다 올라가도 튕겨내려가 엄청 겁나고 나옵니다 제법 근데 이게 단기적으로 보면 급락입니다 7만원권에서 4만원권까지 빠졌으니까 3만원 가까이 빠졌잖아요 그죠? 그럼 몇 프로입니까? 그죠? 40% 좀 안되게 밀린 거 아닙니까? 단기적으로? 근데 길게 한번 놔볼까요? 이게 얼마 하던 겁니까? 만원 하던 게 7만원 갔습니다 6배 넘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조정받아 봤자 역 이런데 중장기로 들어왔던 기관외국인은 역이 뭐 빠져봤자 그죠? 차이시는 합니다 그래서 강하게 올라왔다가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중요 포인트는요 20일 안 무너져야 됩니다 20일 안 무너지면요 5만 5천원권 정도까지는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물타기 어떻느냐 말씀하셨는데 시장이 좀 괜찮을 때 양봉 쓰는 거 확인하고 여기 20일 회수는 하지 않는다라는 전제 하에 양봉 딱 쓸 때 물타고 잽싸기에 5만 4천 5백원 5만 5천원권에서 딱 그냥 적당히 챙기면 오십시오 이거 한번에 한번에 붕붕붕 간다 노 갔다 밀리고 갔다 밀리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가도 갑니다 왜? 추세가 크게 무너졌기 때문에 여기 뭐다? 다 저항이에요 저항입니다 한번에 진짜 초대형 뭐 요즘 호재 말고 이렇게 붕 가는 거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확률이 8,90%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왔다 하다 올라갑니다 애프리카TV를 아마 그렇게 설명해도 될 것 같은데 좀 예전의 모습을 보면 아프리카TV 우리 경상도로 하자면 아프리카TV 보면요 그저 저기 앞에 보면 강하게 가다가 왔다 갔다 무너지니까 어떻게 된다 점처럼 못 넘어가고 다시 올라타는 듯 하다가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리고 올라갔다 올라갔다 여기 인근 보면 빠졌다가 상승축세에서 무너지고 빠졌다가 올라가는데 한 두 달 걸리잖아요 여기 봐 그죠? 여기에서 무너지니까 올라가도 밀려 올라가도 밀리고 한 두 달? 두 달? 두 달? 경상도말로 시루다가 올라가도 올라갑니다 그런데 NHN 한국사비결제 바로 올라간다구요? 바로 올라간다구요? 강의 밀린대 왔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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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참 하다 간다니까요 아시겠죠? 이렇게 참고하시면 됩니다 추매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결론으로는 양봉 설 때 하세요 그냥 어줍지 않게 깨지는데 하지 마세요 20일 깨지면 추매가 아니라 손절입니다 오히려 20일 무너지면 이거 던져요 별로입니다 그러지 않고 20일 딱 지키면서 양봉 딱 서죠 그때 추매입니다 그리고 올라타면 적당히 청산하고 나오면 되는겁니다 왜? 단가가 적당해지거든요 한번만 반등 딱 나오면 끌어쓰거든요 욕심부리지 말고 딱 추매했다가 올라타면 적당히 끊어먹고 나오세요 지금 추세 다 무너졌습니다 별로입니다 자 종목상담 오늘 좀 해봤습니다 너무 길게 하면요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싫어하십니다 안봐요 그렇기 때문에 약 46분 했어 마감방송 그리고 종목상담 방송 해봤는데요 더 궁금한거는요 녹화방송 좀 끊고 또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해요 최근에 시장이 빡스권에 상당히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 팀K 수익 잘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챙겨보시려면요 카페 링크되어 있으니까 들어가 보시고요 이렇게 보시면 어마무시한 수익 공개 셀트링 헬스케어 한국조선해양 현대제철 현대건설 효성 등 최근에 주도주 놓치지 않고 잘 수익 내가 가고 있다 라는 말씀까지 전해 드리겠습니다 혼자 하시기 힘들 겁니다 실전대의 입상자 출신 닥터케이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면요 리딩 한번 받아보는 유료 회원으로도 가입하셔도 좋을 거다 투자도 하셔야 되거든요 한 달 회비만 악화하지 마시고 그로 인해서 내 실력이 증가하고 잘 대응해서 손실을 확대시키지 않고 오히려 또 수익 잘 낸다면 그것이 잘하는 선택 중에 하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가입해 주시면 땡큐 자 추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부도 한번 해보시죠 닥터케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잘 뵙도록 하죠 바이바이 I'm about to care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